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남과주 사랑의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번 한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남편 5명을 둔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38년의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5병 이호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기대했던 것은 세상의 떡입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이제 됐다 그분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의 떡,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세상의 떡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적 문제가 필요합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세상의 떡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의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내 인생의 세상의 떡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내 건강 하나 챙겨 주시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의식적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만나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것이 뭐냐? What is this? 이것이 뭐냐?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생명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매일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만나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의 생명 책임져 준다 너는 내가 돌본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길 원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인이라 세상의 떡 먹어도 계속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도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레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주재원 유학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고 또 산사태도 있었고 또 엘레의 라이트 폭동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성도들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분은 주님 한 분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정말 부족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새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집안도 있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겸손한 시간입니다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의 떡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떡만 추구했던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떡입니까? 생명의 떡입니까? 물론 우리 남과주 사랑의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떡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아니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려야 되지 아니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세상의 떡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떡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떡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